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폰을 사러 왔습니다 유찬수님께서 케이스에게 삼성폰과 이어폰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삼성폰 매장에 왔습니다 5G인데 13,990개서 이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포 글라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할 수 밖에 없어요 오픈을 하고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케이스 텔러폰 5G를 샀거든요 12,990개서입니다 이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한때 좋을 와이어리스 이어폰입니다 가격은 2480개서입니다 블루투스 비용 2480개서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과 이어폰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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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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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ere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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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 야 아 아 Sí 바이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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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깝다. 아깝다. 괜찮아요. 그냥 여기다. 괜찮아요. 저는 여기 좋은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밥을 남은거죠? 네. 두 싹. 두 싹 남은거죠? 아주 좋아요. 저는 포켓몬이요. 아깝다. 노벤버. 포켓몬이요?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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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준 용돈으로 가방도 사고요. 유니폼은 학교에서 다 떨어졌대요. 그 유니폼은 다 떨어져갖고 지금 현재 없어서 못 샀다고 하네요. 오케이. 베리 굿자. 오케이. 베리 굿. 그리고 저는 포켓몬이요. 유찬수님에게 2,000패입니다. 지난주에 유찬수님에게 2,000패입니다. 이번에는 유찬수님에게 2,000패입니다. 이번에는 유찬수님에게 2,000패의 포켓몬이요. 감사합니다. 유찬수님. 감사합니다. 일부에서 유해합니다. 도움많에게 존전. 암기 때문에 주 них에 말합니다. 맞아, yy. 최종술님. 최종술님. 홍문prehra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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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 geil. 감사합니다. 최종술님. 최종술님. leader Principal Ngg. يا plus. 케이스에게 주는 최종술님께서 2000패에서 용돈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달을 줍니다. 최종술님 최종술님, just read, read, you have to 최종술님, ok? what about shoes, black shoes? look at that, oh my gosh let's sit please, ok? so uh somebody sponsor for christmas party for your family yeah so can i what did you do last year, christmas no light, no light, cannot do anything we stay in school yeah okay so how about before before? before uh, before uh, share my sister there was there, there was there go to the food, yeah, yeah because we can't eat well, let me, I want you to make a lot of money they cannot afford so their neighbor this time, right? so for christmas party for your family yes, say besuo me besuo 님 besuo 님, besuo 님 besuo 님, besuo 님, sponse 8000 for your christmas party for all your family wow besuo 님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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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besuo 님께서, 12월달 크리스마스 되잖아요? 다음달인데 파티를 할 수 있게끔 8000패스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수 언니? 그냥 저에게 좀 주시고. 벤수 언니. 감사합니다. 벤수 언니. 감사합니다. Your family? I keep this one. You keep? Just keep this one. Okay, keep it, okay. Before December. Keep, December, okay? You can enjoy all your party here, or you can go to the restaurant, or whatever. First time? Yeah. It's going to first time for us. That's it. You need to buy what? Black shoes? And then, uniform. 작년에 이미 주었죠? 조순이 2,000원 감사합니다, 조순이 아버지, 스태션, 스포츠, 스포츠 오케이? 조순이 님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에는 어머님의 목표가 필요하군요. 어머님의 목표는 어머님의 목표가 필요하군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리스마스 목표가 있나요? 뭐? 나의 목표가 필요하나? 뭐? 학생들은 학생들은 학생들은...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학생들은 서울에 교수 계세요. 50페스로 와주세요. 50페스로 오신 Seoi를 Sellers. 오신 모든 것을 구ha 가요. 네. 유찬수님은 한 개념이요. 선물을 보내주세요. 돈을 넣어주세요. 열어둔요. 브라사리요. 열어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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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둔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어줘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스크린 보호자 템플 템플 그리고 심카드 손을 켜주세요 손을 켜주세요 imagina 검색 working 검색을 좋아해요 racist 왼쪽으로 씻어내줘야 여기 싱카가 있어요 유찬수 님, 유찬수 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울지 마세요. 김종동 님께서 8000패스를 지원했었는데요. 이 8000패스는 어머님하고 같이 나가서 식료품을 사고, 식료품 필요한 만큼 많이 사고, 남는 돈은 어머님께 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케이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그리고 어머님이 또 필요한 거 식료품 마음껏 사고 해서 금액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머님이 많이 기침도 나고 열도 나서 많이 아프세요. 앞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케이스도 약간 깊이 난다니까, 이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분께 영향이 높아지고, 부산지원을 지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jest? 이게 звучит? 네. 정말 좋아요. 아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брат님 형님으로 불러주세요. 생선을wort을 적용해 주시겠어요? 네. 그것을 원해 주죠? 네. 그대로 마시는 것을 원해 주죠. 같은 유찬수 님이 이 털이로 2개씩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케이스 집에 가는데요 김종독님 후원으로 식료품을 사러 왔습니다 케이스 엄마가 적을 주셨어요 놈이 아빠 같고 저희들이 대신 사줄게요 계획은 같이 와서 마음껏 사는 거였는데 저희들이 생각해서 좀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 좀 더 보충해서 샀어요 김종독님께서 구원을 8,000대 해주셨는데 남는 것은 현금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415대 419 comentarios 따뜻한 세전 기본 불법 포털에는 우선을 소개해서 saw 315utes 포털은 5454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 집에 방문할때 맥도날드 세트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앤라이스 해서 9분정도 되니까 12분정도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비용 1015패스 나왔습니다. 치킨 10조각하고 스파게티 파티용 큰거 샀습니다. 치킨과 스파게티 치킨과 스파게티가 가족에게 먹어야죠. 이 음식에 남은 돈이 남아야죠. 이 음식에 남은 돈은 남아야죠. 가족에게 즐거운 음식을 즐거워요. 오케이? 네. 오케이. 즐거워. 한글자막 by 한효정